오늘은 부의 추월차선 완결판 언스크립티드라는 책을 가지고 부자가 되기를 바람으로써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속임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은 아 나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왜 그만큼 소득이 증가하지 않는지 왜 부자가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부자되기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은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얘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부자가 되기를 바라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를 바라면 특히 간절히 바라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MJ 드마코가 여기에 바로 실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MJ 드마코 역시도 20대에 이런 실수를 똑같이 저질렀데요. MJ 드마코가 무엇을 깨닫고 부자가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20대 초반에 MJ 드마코는 파산을 합니다. MJ 드마코가 사업파트 다 말아먹은 거예요. 당시 MJ 드마코는요. 게으르게 살지 않았어요. 의욕에 불타올랐고 투지가 넘쳤고 정말 자기 자신이 괴로울 만큼 돈에 집착을 합니다. 정말 그 돈에 대한 목표의식이 아주 분명했던 거죠. 그런데 MJ 드마코는 파산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MJ 드마코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방향으로 노력을 했구나. 아 내가 이래서 돈을 못 벌고 있었구나 깨달은 거죠. 그게 대체 무엇이냐. 바로 MJ 드마코는 자신이 돈에 집착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돈에 집착한다는 것이 잘못된 대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오늘 제가 말씀드릴 핵심 내용도 이거예요. 돈에 집착한다는 거. 돈만 생각한다. 돈을 바란다. 돈을 간절히 바란다.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된 대상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부자가 될 수 없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럼 돈이 아니고 대체 무엇에 집착을 해야 되느냐. 돈이 아니고 대체 무엇을 추구해야 되느냐. 이 얘기를 드릴 건데요. MJ 드마코에게 그 당시 돈은 모든 것이었습니다. 돈은 자유를 상징했고요. 또 사람들의 인정을 상징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백만점사 돼서 명품 옷, 명품백 사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자유롭게 삶을 살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사는 삶. 돈이 그걸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돈을 벌고 싶어하고 돈을 가지고 싶어하는 거죠. 하지만 이 돈에 대해서 간절히 바란다고 해서 그 돈에 대한 간절의 마음이 클수록 돈을 더 잘 벌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돈에 대한 집착이 크면 클수록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 돈을 못 벌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왜? 돈이 어떻게 움직이고 혜택하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돈을 벌려고 돈을 모으기에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돈이 어떻게 움직이고 획득되는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그 이해를 도와드릴 겁니다. 돈 사냥꾼들은 소파에서 뒹굴며 몽상에 젖어 소위하기를 즐깁니다. 여기서 돈 사냥꾼이란 것은 뭐 이런 거죠. 돈에 대해서 간절히 바라고 머릿속 생상하면서 나는 백만장자야 뭐 이렇게 하면서 잘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 사냥꾼들은 돈만을 집착하면서 돈을 막 쫓는 거죠. 이들은 백만장자가 등장해서 돈을 벌고 싶습니까? 그럼 이러이렇게 해보세요. 라는 식의 인포머셜에서 희망을 찾습니다. 뭐 그런 식의 유튜브, 그런 식의 책, 그런 것들의 오디오 그런 것들 들으면서 나는 이렇게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혼자 상상하고 이것에 집착만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희망을 찾습니다. 어? 이 사람도 1년 안에 10억 부자 됐대. 나도 될 수 있겠네. 이 사람이 두 달 동안 사업해서 천만 원을 벌었대. 나도 할 수 있겠네. 이 사람은 이거 한 번에 해서 대박났대. 어?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의 희망을 찾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이런 식의 인포머셜 정보를 찾는 이유는 거기에서만 모든 백만장자들이 첫 타석에서 홈런을 친다고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신 유튜브 영상, 여러분들이 듣는 오디오, 여러분들이 보는 인터넷 콘텐츠들 그런 데서만 백만장자들이 나와서 여러분 이것만 하시면 부자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첫 타석에서 마치 홈런을 칠 것처럼 그 영상을 통해서 막 얘기하고 그런 메시지를 막 주입을 한다는 거죠. 그게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취해버리는 거죠. 어?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한 달이면 한 달에 1억을 벌 수 있어. 이런 식의 환상을 심어주고 그런 환상들이 더 돈에 대한 집착을 불러입기고 돈에 대한 목표의식을 더 고취시키고 더 집착을 불러입기기로써 오히려 더 부자되기를 막는다는 겁니다.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온라인에서 돈 벌기 포럼에 등장하는 돈 사냥꾼들도 있습니다. 15달러로 시작하기에 좋은 사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앞으로 6개월 동안 100만 달러를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외환시장 거래를 통해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 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도 모두 마찬가지로 돈 사냥꾼을 한 거예요. 이런 질문들이나 이런 답변을 찾으려고 하는 순간 여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순간 여러분들은 돈에 시작하게 되시는 거고 돈을 오히려 더 못 벌고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모든 자기개발서와 모든 부자에 대한 책들에서 꿈을 크게 꾸고 목표액을 크게 잡고 이것만 하시면 부자가 됩니다. 이런 식의 영상과 정보만 접해보셨다면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돈에 대한 진정, 돈에 대한 진정한 본성을 이해하는 것을 바꿔야 되는데요. 이 돈에 대한 진정한 본성은 그 이해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돈을 절대 잡을 수가 없습니다. 돈이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순환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해를 하려면 돈에 대한 진정한 본성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대체 돈에 대한 진정한 본성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가치입니다. 가치. 여러분들은 돈을 추구하고 돈을 목표로 하는 것에서 더 이상 눈을 떼시고 손을 떼시고 돈이 아닌 가치의 초점을 맞추시고 가치를 잡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100만 달러의 돈, 100만 달러의 목표 10억이라는 돈을 추구하시고 나 이거 잘 가질 거야가 아니라 가치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고 내가 어떻게 가치를 잡을 수 있을까? 이 가치를 어떻게 하면 추구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셔야 돼요. 말이 조금 어렵죠?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생산자로서 돈은 가치의 증표이고 이 가치라는 것이 이 돈이라는 것을 통해서 생산되고 소통되고 세상에 대해 전달된 인지 가치의 저장고로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뒀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거운 짐을 들어줬어요. 그런데 이게 되게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가치 상추는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의 무거운 짐을 들어준 게 얼마만큼의 과연 가치가 있었느냐? 이것이 표출되는 것이 바로 돈이라는 겁니다. 즉, 돈을 벌려고 돈을 추구하면 돈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돈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돈의 진정한 본질은 그게 아니거든요. 돈의 진정한 본질은 돈이 아니거든요. 돈의 진정한 본질은 가치에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의 가치를 제공했느냐? 여기에 돈이 따라 붙는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일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했으면 어떤 사람은 고맙습니다 하면서 돈을 지불할 겁니다. 그게 30만 원이 될 수도 있고요. 50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삿짐을 나르잖아요. 이삿짐 할 때 우리가 그 가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대가는 그 이삿짐 비용인 거예요. 30만 원을 주고 어떤 사람이 이삿짐 운영을 의뢰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짐을 올리는 그 일에 대한 가치는 30만 원으로 생산되고 소통되고 전달되고 있다는 거죠. 또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형사사건은 휘말렸어요. 그런데 정황상 모든 증거들이 예를 들어서 나는 진짜 범인이 아닌데 저를 지목하고 있어요. 그럼 나는 이것에 벗어나기 위해서 유능한 변호사를 써야 되잖아요. 유능한 변호사는 것은 그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줄 사람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무나 안 되기 때문에 일부 특정 능력 있는 변호사만이 저를 변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저는 당연히 그 변호사에게 더 많은 돈을 줄 수밖에 없겠죠. 왜? 그 변호사만이 제가 처한 문제 지금 잘못된 형사소송의 관계를 풀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치만큼 돈을 지불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달하는 가치가 결국에는 동의로서 표현되는 것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에 초점을 맞춰야지 돈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목표가 천만 달러라면 새로운 목표는 어떻게 세우셔야 되느냐? 천만 달러의 가치를 상출하는 것을 목표에서 세워야 돼요. 여러분들 한 달에 천만 원 벌고 싶다 이러면 내가 한 달 동안 어떻게 하면 천만 원의 가치를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천만 원 벌 수 있지? 난 천만 원 벌 수 있을 거야. 상상하고 막 거기서 그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현상적인 거예요. 본질이 아닌 거예요. 본질은 천만 원에 한 달에 천만 원의 가치를 상출하는 사람에게 천만 원을 벌 수 있는 게 이 세상의 논리이고 그것이 돈의 메커니즘이고 돈의 진정한 속성이라는 거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돈에 집착하면서 자신이 왜 돈을 못 버는지 모릅니다. 왜? 돈의 진정한 그 본질이 가치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래서 껍데기만 쫓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돈을 벌고 싶다 하면 내가 얼마만큼의 가치를 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같이 생산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결론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가치라는 것은 대체 무엇이냐? 가치는 문제 해결이고요. 남을 돕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이 남을 돕는 것.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림을 잘 그려요. 나는 그림을 못 그려. 그런데 이 사람한테 디자인 작업을 의뢰합니다. 이 사람이 그 문제 해결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그분에게 그 디자인에게 돈을 지불하는 거죠. 내가 못하는 그 디자인적인 문제가 해결해 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디자인의 가치인 만큼 가치만큼 돈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돈 사냥 속임수에 사로잡히면 부자 되기를 바람으로써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속임수에 사로잡히면 부자가 되지 못하고 결국 부자가 되는 노력만 하다가 죽게 된다는 게 M.J. 드마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자가 되고 싶다 하면 아, 머릿속으로 상상만 하면 돼. 나 머릿속으로 목표를 세우고 있고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으니까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속임수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상상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갖고 싶어 내가 벌고 싶은 액수만큼의 가치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지 무엇을 전달할 것인지 어떤 가치를 전달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셔야지만 여러분들 정말 부자가 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전달할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 내가 남의 남의 어려움에 처한 남의 문제 해결 남의 문제에 그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지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면 그리고 그 규모에 키워나가시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원하는 경제적 자유 그리고 돈을 버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오늘 제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